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욱입니다. 자, 2024년 10월 학평, 서울시 교육청 주관입니다. 네,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총평캐스트는 따로 올라가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학습법이라던가 후속 조치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올라가니까 보시고요. 여기서는 해설 강의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풀게요. 7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7번, 10번, 12번, 14번, 15번, 16번, 그 4페이지 전부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 47점, 2건 43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요.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7번부터 바로 가도록 합시다. 7번 문제. 7번은 뭐 정답률이 되게 낮은 건 아닌데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하고 충격량을 함께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그 에너지라는 것은 말이야, 거리랑 관계가 있는 해석이에요.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시간과 관계 있는 해석이죠. 시간 해석이냐, 거리 해석이냐 이런 건데 그 두 개를 연계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매우 중요하죠. 자, 주 녀석이 A하고 B가 있는데 질량이 1대 4거든요. 1대 4인데, 이 녀석은 압축을 시켜. 압축을 시켜. 최대 압축됐을 때 변형 길이가 1대 2랍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P'이라고 한다면 2분의 1KX 제곱 아닙니까? K는 똑같아. 동일한 용시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줄에? K가 똑같다는 거야. 변형 길이가 1대 2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대 4.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2면 4이야. 이게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로,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대 4였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1대 4. 그 질량이 1대 4잖아. 운동 에너지는 NV 조급이니까. 질량이 1대 4니까 속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충돌 직전에 얘의 속력이 V면 얘도 V였다. 그래야지 운동 에너지가 1대 4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용시초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충격량. 이 녀석은 델타 P니까. 그 운동량이 변화?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 충격량을 운동량이 변화 1대 4다. 이거 물어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IA분의 IB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 3번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렵진 않았지만 이 두 개를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리 해석하시고 시간에서. 난이도 약간 높이게 되면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는 유형이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마찰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 10번 연결물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어도 이 전체를 한 덩이로 보잖아요. 여기서 주고받는 자기력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용반작용으로 나타나서 한 덩이로 볼 때는 이 물체들 하나의 개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로 볼 때. 하나의 토탈 시스템. 이걸 개라고 볼 때 자기들끼리 안에서 주고받는 힘은 전체 무게에 기여를 못해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저울 위에서 내가 내 턱을 위로 밀어봤자 몸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알았어? 몸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아. 아, 사이에 뭐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A과 B를 지금 NS가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그렇죠? 네. A랑 B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자기력, 자기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내부력입니다. 작용반작용으로 상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눈금은 전체 무게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무게는 5도하기 3도하기 2. 16톤. 그래서 여기는 16톤이 딱 나타나게 돼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할 거는 요렇게를 한 덩이로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를 한 덩이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이거 있지, 실. 요게 요걸 한 덩이로 봤을 때 내부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덩어리가 이게 없었다면 전체가 16톤이었겠지만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이 당기는 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당기는 힘을 찾아가지고 전체 무게에서 요것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걸 여기 내부에서 힘 분석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힘 분석을 하게 되면 저 장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돼.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무게를 다 줬잖아요. 여기 얘 무게 몇이야? 3유턴이지. 자기력이 있겠지. 그치? 장력. 실장에는 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A는 합력 0이 나와야 돼. 여기서도 요게 있을 거고 얘 무게는 몇이야? 3유턴이 있을 거고 자기력이 있겠지. 여기서도 자기력이 있을 것이다. 자기력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가와나의 A, B 사이에 사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유턴이다. 요게 8유턴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자기력은 얼마입니까? 자기력은 5유턴이었겠지. 그게 여기도 똑같다. 그럼 A만 따로 본다면 따로 보면 윤희성만 봐야 돼. 5유턴, 3유턴이니까 실이 당기는 힘은 8유턴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는 거지. 요렇게 하나로 보면 전체 무게는 지금 주거번님들은 전체 개의 영향을 안 주니까 10유턴인데 여기서 팔을 뺀 거예요. 그래서 10유턴에서 팔 빼고 누르게 되어 있어. 여기는 몇 유턴이 나타난다? 2유턴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떠있는 공중부양 문제들도 하나의 개로 볼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해왔습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10유턴과 2유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들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한 70%쯤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